안녕하세요. 저는 변호석입니다. 어... 우리 자주 만나네요. 제가 인사드리는 이곳은 탬버린즈 상해 첫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. 최초 공개하는 탬버린즈 상해 플래그십 스토어 현장과 이브닝 글로우 컬렉션을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? 탬버린즈... 3층에 오시면 이브닝 글로우 컬렉션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바로 제 사진도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이번 착장은 탬버린즈 성수와는 좀 다르게 화이트 수트를 입었는데요. 이브닝 글로우가 고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아함을 표현해봤습니다. 어떻게... 괜찮으신가요? 저는요. 진짜 유명한 탬버린즈 덕후인데요. GQ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바로 이브닝 글로우 퍼퓸 밤 이 제품을 제일 좋아하고 추천드립니다. 상해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미향으로 가득한 탬버린즈 플래그십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. 저 변호석도 기다리고 있을게요. 우리 또 만나요.